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사우밍 이렇게. 이렇게. 심심한 것 같네요. 네. 아! 네. 아! 그 화면에 28번 선수가 선암천, 27번을 대고 있는 선수가 신용만 신용만 머리하는 버전을 해봤던 신용만이었는데 3탄으로 인정이 되죠 대표로 2번이나 했었던 선수입니다만 지금까지 방심할 수 없는 스포츠가 공도이기 때문에 선수는 공격 지키고 네. 네. 아! 아무래도 뻔한 사람이어도 노력하는 사람은 또 깔아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. 이대로 신호가 좀 많아서 노력하는 것 같아서 못할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하기 좋지 않나요? 결론세가 굉장히 좋아요. 그렇네요. 달려들어 봤던 사람 차렸었는데 죽도를 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걸리지 않습니다. 이번엔 선암철 타지 않습니다. 왼쪽에 선암철 오른쪽에 신호 타지 않습니다. 발 끝이 신중하게 바르고 있습니다. 빠르게! 빠르게! 버리지 않습니다. 그러네요. 머리칭으로 한판을 따냅니다. 다닙죠. 다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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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나고 치면 됩니다. 다닙니다. 어딜 노래봐도 신호 만선이 없는데 이렇게 마무리 지나가죠. 이번엔 정말 빨리 지나가죠. 불가능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 두 마리. 우유를 출발하십시오 우유를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